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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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천2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좌회전이야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운전하는 거 참 거짓같이 한다 이 쌍농은 새끼 쯧농은 새끼가 있어 쿠팡 울류 막지띠이 쿠팡이었어 쿠팡이었어 쿠팡 쿠팡 운영 쿠팡 운영 약 500m 시속 60km 신호위만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202번 버스 202번 202번 버스 버스 정류장에서 살려라 우단횡단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시속 30km 신호위만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103번 버스 104번 버스 3 5 5 부인과 물리치료, 추나, 침구, 소아과, 침구왕, 안약, 척추, 골반기전, 도수치료, 최신 뇌혈류 진단기도, 헬륨, 네온 레이저, 중풍, 편두통, 치매, 어지름증, 손발자린 예방, 아유, 몸 안타있어, 의료실비, 보험, 아, 어린이보호 구간입니다. 야, 지금 이거 어떡해야 돼. 약 300m, 시속 30km, 신호위반, 과속주의 구간입니다. 낮엔 차가기가 참 괴로운데. 아리까리한데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사랑을 알고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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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지나가십니다 아저씨 지나가십니다 에은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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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